참가 번호 22번 권정원 플랜킬러의 유명한 명언인데요. 이 명언처럼 저는 매사에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웃고 긍정적인 저를 보면 함께 기분이 좋아진다며 주변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엔돌핀인데요. 저의 낙관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번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서 권정원의 긍정에너지로 이 무대를 가득 채우겠습니다. 미스 이즈 유니버스 코리아 엔돌핀 참가 번호 22번 권정원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권정원의 긍정에너지로 미스 이즈 유니버스 코리아를 더욱 세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노 클래식 위너 권정원님 전연노 클래식 위러스 코리아 엔돌핀 joven 전연노 클래식 위너 권정원님 전연노 클래식 위너 권정원님 전연노 클래식 위너 권정원님 전연노 클래식 위너 권정원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